뚜비뚜바! 뚜두바! 뚜비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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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수야, 안녕? 방지원지 왜 나? 웬수야, 너 요즘 아이들 팬이 정말 많아졌던데? 청취자분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듣다가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놀랐다고 웬수가 누구냐고 이런 문자 많이 보내시더라고 아하, 역시 다 예상했던 겁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존재들이 역시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어른이 여러분 듣고 있나 이거? 저는 YTN의 미래가 될 웬수입니다 만발잠부? 웬수야, 만반잠부? 그게 무슨 말이야? 왕조이지, 요즘에 이거 완전 인싸용어란 말이에요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만발잠부 이런 뜻이잖아요, 10대 사이에서 이거 유행이라고 있고 아, 진짜? 몰랐네 아니, 나 유행어에 그래도 관심 많아서 좀 잘 따라가는 편인데 이거 외워놔야 되겠다, 만반잠부 근데 웬수야, 요즘 팬데믹? 이 말도 많이 쓰던데 이것도 유행어야? 아, 왕조이지, 웬수 없으면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팬데믹이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됐다는 걸 말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에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합니다 뭐야, 엄청 무시무시한 말이었네? 웬수야, 그럼 지금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에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잖아 지금 이런 상황, 팬데믹 상황인 거지? 세계 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금요일 28일 글로벌 위험 수준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올렸습니다 아직 팬데믹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 감염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팬데믹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이었을 때 팬데믹이 선언된 바 있습니다 어, 신종플루 때? 그러면 웬수야, 만약에 팬데믹이 선언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WHO의 팬데믹 대응 계획에 따르면 선언이 되면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의 의료제도, 시설, 인력 총동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보호장비를 배포하고 의약품도 보급해야 합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뭔가 무서워지는데 사회적으로 공포심이 엄청 커질 것 같아 근데 웬수, 너는 역시 모르는 게 없구나 웬수는 바보야 뭐, 왕조이 뭡니까, 이거? 이거 똑똑하다더니 바보라고 하고 줏대가 없어, 이거? 아니, 웬수야, 바보는 바다의 보배라는 뜻이잖아 아우, 이거 20세기 유행하던 말이네, 이거? 완전 옛날 사람, 바보는 바퀴벌레 보디가드라고 하는 거, 이 바보 오늘 방송 끝, 웬바? 안녕 안녕